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5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최현만 위원장 등 40여 명의 관계자를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전과는 달리 기존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요 비금융상장회사 대표들까지 참석하는 확대회의 형식으로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대전환 3대 지향점을 기업의 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차례로 제시했고 최현만 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위해 금융업과 다른 산업 간 긴밀한 공조와 상호 성장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취임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금부 회장은 금융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자본시장과 금융업 혁신을 촉진할 조사, 연구하거니 세미나 등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